오늘은 복지근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 시티드 니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티드 니업은 매트뿐만 아니라 의자나 벤치를 이용해서도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가능한 동작입니다.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을 바닥에다 놓아주시고요. 양손은 뒤쪽에다가 위치해주세요. 손가락은 내 몸 쪽을 향할 수 있도록 놓아주시고 몸은 30도 정도 뒤로 기울여서 놓습니다. 꼬리뼈 뒤쪽으로 체중을 실어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이제 여기서 복부 긴장감 유지해서 발을 살짝 떼어내줄게요.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복부 수축 다시 마시면서 몸을 늘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시 당겨서 복부 수축 반복해줍니다. 귀와께는 멀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. 복부 전체를 쓰면서 동작을 해주실 거예요. 단순히 무릎을 접었다 폈다가 아니라 복부의 힘으로 다리를 보내줬다 가져왔다를 반복해줍니다. 호흡을 마시고 천천히 몸을 쭉 늘려줬다가 내쉬는 호흡에 복부의 힘으로 쭉 당겨오고요. 다시 마시고 내쉬고 동작을 반복하는데 단순히 무릎을 접었다 폈다가 아니라 복부의 힘으로 멀리 보내줬다 당겨줬다가를 반복합니다. 동작을 하는 동안 귀와께 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10번씩 3세트 반복합니다. 그대로 발을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.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. 제자리 binge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karma 아멘